못할테니 너희들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처리되기 전에 내가 누군지 소개하는건 괜찮겠지 난 답이 옳은이다 너희 이름을 물어볼수도 있겠지만 나는 죽은 자들과 친구를 낳을 수 있는건 별로 없거든 좋아요 사정술 같은건 안쓰나보네 아 나 이제 벌써부터 약간 쫄리는데 일단 버프 일단 걸구요 너는 일단은 군신 써야겠다 안되네 자 이거 선박 때려봐 때려버리고 얘도 이제 능력있다는게 정말 맘에 든다 인간형 속박을 걸자 어어 야 뭐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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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왜이래 어어 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장남자야? 잠깐 이거 위험한데? 빠져볼래? 어어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일단은 너는 일단 너가 제압을 해야겠지? 아 쟤를 제압해야겠지 당연히 쟤는 인간형 현혹이 안될거 같구요 딱봐도 면역일거 같죠 너가 일단 힐을 주고 잘 보자 얘는 일단 버틸거 같아 한번쯤은 자의를 하고 자의를 하고 좀 아깝지만 니가 시간을 쫓아서 힐을 하고 너도 자의를 해 너도 빠져 꺼져 아 절로 가면 일로 소환내서 여기서 쏠거 같은데 그냥 원하나 그러지마 그러지마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정신 지배나 해 헌칭거리 하지 말고 그래 그래 어어 잘하고 잘해 아 안 통해 극혐이야 어어 자아 자 자 일단 써 아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너는 넌 일단 꺼져 야 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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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 어 제법 따가웠어 제법이었어 너 소환한거 다 어따가 팔아치고 왔네 너 너는 로이 이게 왜이래 신기한 일인 걸 자 포지션을 짜고 가자 아 그만 나누고 생각해도 내가 짜고 가면은 깨고 왔보었요 어 자고 왜 기억나오지 꿀맛일거 같은데 어 죽여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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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보여줄게! 너의 command은 무엇이냐? 한 번씩 자고 가야겠다, 쟤 마음이 너무 쎄서. 슬슬 못 이기네, 그럼 전사는? 그렇게 쎄? 검, 검 한 번 보자. 탄소검이야! 좋은 검이면 얘 죽자. 야, 이건 기면 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간지에서 이미 죽독 돼버리겠지? 어, 4천이야, 4천, 4천, 4천. 대박. 뭐 이거 하나 나오냐? 잠깐만, 잠깐만. 네가 든 검은 뭐 마법검이냐? 소환수의 검인가?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함정. 가서 밟으라는 거야? 밟으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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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한테 왜 그러는데? 아, 나한테 왜 그러는데? 걔 뭔데? 야, 잠깐만. 법 걸어. 아, 일단 돌아서 가. 딱히 때려. 그치. 아, 그냥 물어봐. 한 명 써. 고마워. 잠깐만. 네가 어그로지? 이 정도면 솔직히 이제는 안 맞으면 된다, 양심. 그래도 힐은 해야겠지? 힐 없다, 야. 네가 해라. 얘 해줘, 얘. 한 명에 죽으니까. 어어, 살았네, 살았네, 살았네. 어어, 살았네. 아, 왜 이렇게 센 건데? 이해가 안 되네. 한 번만 신경해 줘. 셨이야, 셨이야, 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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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자세. 어, 셨어, 셨어, 셨어. 언데드 생겼어. 자, 일단 언데드를 소환을 하고. 언데드가 내가 생각해서 죽은 거 같거든요? 아, 몰라. 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아, 먼저 가. 이 상황에서 가자고요. 일단은. 대화하고. 뭔 소리냐, 이게? 아, 이거 또 걸렸어, 이거. 야, 하필 리존드 걸리냐? 아, 이거. 아, 씨. 됐어, 됐어. 자, 이거 뭔가 함정 걸린 것 같고. 일단 스켈레톤을 붙입니다. 저기로 가. 스켈레톤 너희는 일단 와드야, 와드. 가. 아, 여기로 가. 와드, 와드 역할하고. 와드, 와드 역할하고. 이리로 간다고 내가 봤단 말이죠? 잠깐만. 잠깐, 신중하게 하자. 조금만 신중하게 하자. 자, 죽은 방해를 걸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이리로 가야죠, 이리로 가잖아? 자, 가 있어. 먼저 가 있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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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어... 갔단 거 내가 좋아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너 아무것도 하는 거 없지, 지금. 칼령부신 내가 뺀 거 아닐 텐데, 어디 갔냐? 마모 패자를 일단 써. 그래. 버퍼 안 걸렸으니까, 쟤네. 너는 뭐 하는 거 없지. 힐 했지, 이민. 힐 걸고 있는 거 한 거야. 했네. 당연히가 안 통할 것 같은데, 디버프를 일단은 면역일 것 같고, 지원을 해주자. 얌한테 해줘. 얌한테 해줘. 쳐야 되냐? 어디 가셨어요? 선생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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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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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골이 맞았어, 잘했어. 템포 시일드! 아이엠 프리패트. 넌 너는 뭐고? 너는 뭐고? 쟤는 뭐냐? 넌 뭐냐? 스테판? 다른 놈이네? 전사가 가고, 가는 건 맞는 거 같고, 너가 디버프를 걸고 싶은데, 당연히 안 걸리겠지. 마법 폐지에도 안 통했잖아. 석박 걸어봐 한번. 너. 퀘스트 베인. 법 딜도 내성굴림이 당하나? 일단 현옥을 걸어. 퀘스트 베인. 스테판한테 걸고 싶은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았다. 맞았죠? 아, 씨... 순서상 이리로 간 거 같죠? 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갔으니까? 이리로 갔으려나? 아, 일단 모여. 일단 모여. 일단 모여. 일단 모여서 마음을 쏠 거란 말이죠?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이 정도 처맞았으면 감이 웁니다. 우리가 다 죽었고, 일단 내가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퍼센터로 돌아가는 거 같아? 아, 이렇게. 퍼져, 퍼져. 삼계해, 삼계해. 삼계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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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스테판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해골이, 해골 정차래. 뒤로 가, 뒤로 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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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딱 걸렸어. 장풍 쏴주고. 이게 정확히 이립이 뭐냐. 선, 소, 레이. 이렇게, 장풍이고요. 마법봉 쏴주고요. 공격해주고요. 화염아살 쏴줘. 화염아살 쏴줘.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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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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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아이언 스르르가 알려준 조직에 큰 타격을 입혔다. 당신이 타격, 앞의 이 타격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당신은 바르스 게이트 거대 도시에 여행을 해야 한다. 네? 거기 당신은 소드코스트의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상한 음모 뒤에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 오케이. 스테판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스테판이 없어요. 대화 좀 할까 우리? 커튼 순 dissolve Put Golden though, Z-D itu? 좋 quê 아아아아 5 Zum to acos 너 여기서 뭐하는 거냐? 그냥 제가요? 난 맹색호 모릅니다. Core The 아는 것도 있네 다 모른다 그래 나가 아 일찍 갱신나는데 그 작은 것 봐 이거 어떻게 봐 이거를 작아가지고 일찍을 보라고? 엘민스터가 아니겠죠? 아 몰라 안 봐 됐어 자 님들 템이 새로 나왔으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이 나는 제일 행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템을 새로 점검하는 순간 탈보호구 이건 아무래도 법사 거 아닐까요? 법사가 있고 있었으니까 딱 3개 나왔네요 보기 좋게 이거 먼저 읽을까? 우리의 계획 잘 진행되고 있어 사례복은 본부로 왔어 삼국자의 소식을 가져왔지 용경당 지위를 세우려고 한다 태이좋고 사수습으로 보내 군델주에 침투시켰다 버리고요 노예가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 버려 이건 광산에 독 푼 거 얘기하는 거네요 버려 너 너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자 식별하고 방어도 5가 있네? 로브에? 악한 대마법사의 로브 아 선은 사용 불가야? 못된 놈 장비야? 에이 뭐야 착해서 못 쓰네 아 이건 별론데 방어도 6? 잠깐 방어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야? 아 일단은 가져가보자 야 얘 줘봐 끼면은 끼면은 어 아 잠깐만 방어도 2지 끼면은 뭐 어쩌라고? 아아 얘네 방어도 올려주는 거야? 오 괜찮네 오 좋은 거 나왔네 이건 어때 뭐 없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오 까이삼한데? 아 이런 애들도 방어도 주는군요 얘는 얘는 얘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보고 한번 입힐 수 있지 입혀보겠습니다 어 3박 3으로 올라갔어 야 뭐 아이템 먹을 거 없나? 나쁜 놈들 소구리였으니까 내가 다 털어간다 좋은 거 좀 주지 저런 걸 주냐 치사하게 인간적으로 아 여기까지 와서 일을 했는데 좋은 거 줘야지 이거 뭐야 편지가 왜 나와요 여기서? 아 잠겨있다고 아 깜짝 놀랐네 아이씨 넣어둬 어택 좀 해봐 어택 좀 너가 안되면 다 안되잖아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솔직히 올라가는 길은 딱히 뭐 없을 것 같죠 아래에도 그렇고 그냥 내려갑시다 도르래가 있네 도르래가 있네 여기 뭐 있는데 그럼 아 모임 아 모임 모임 보물고구나 아 아 뭔진 몰라도 뒤집게 맞는 거야 해골도 든든한 거 보고 아 아 뱉니다 아 아 너 열쇠 있지 않냐 이거 뭐 없다 쓰는 거야 그럼 천원 이거 뭐야? 좋아 보이는데? 2레벨 2레벨 잠금 해제 2레벨 좋은 놈이었어 얘 열렸네 어 열렸어 에이 어? 할 수 있네 너가 굳이 다 가져갈 필요는 없겠지 두루바리 가져갑니다 쏙쏙쏙 다 넣어주고요 올라가자 미친다 되게 별것도 안 했는데 아 뭐야 아 아 제가 선속속이기 때문에 선속속 관련된 마법 같은 능력을 주겠죠 오늘 당신은 유열한 남자의 꿈을 꾸었다 남의 기지에도 꿈꿨죠 당신의 칼날에도 피를 묻지 않았지만 이 세계에 흐르는 금유처럼 당신의 피가 끌어올랐다 홍수처럼 손을 저 숲을 가로지르고 바다는 당신을 세상 끝으로 몰고가 속도 떨어지는 것처럼 오드렁됐다 이 피는 무시무시한 것이며 놀라운 힘으로 모든 저항을 휩쓸어 버렸다 전체로서 이 피는 괴물이며 멈출 수 없었다 왼쪽에서 바라보면 이 피는 온 세상을 그 검붉은 소나기로 덮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신은 높은 자리 있지 못했다 홍수 속에는 당신은 그 물결의 한 덩어리 움직이는 속이 아니라 금유, 소용균의 절유로 이루어지면 볼 수 있다 한 번 내가 읽고 그냥 묘약하겠습니다 무서운 꿈 꿨다 내 의지를 방해하는 것 같았다 그 뭐 줬냐 독와너? 아 독 두번 떴네 원래 이렇게 주나보다 야 야 뭐야 야 뭐야 건대기들 이거 뭐야 야 어디서 지금 아 전사 고스였으면 전사 무기 줬을텐데 아깝네 하긴 그래봤자 악당 장비면은 내가 착하니까 못 쓸 거 아니야 아 뭐야 그럼 쓰레기잖아 쓸 수 있냐? 에이 뭐야 아 왜 못 써 아이씨 야 보스방이야 들어오지마 경기재 보스방이야 사장님방이라고 아 그만 와 아 야 근데 되게 쓰다 망치 한 명당 20이네 어 너 레브패어? 니가? 보자 민첩은 더럽게 녹화 어 너 드디어 이제 다른거 쓸 수 있는거냐? 슬링 쓸래? 3레벨 주문 하나의 지식이네 3레벨 주문 하나의 지식이네 하트는 뭐죠? 하트 한번 써볼래? 그래 너 문블레이드땜에 쓴다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문블레이드는 잘 모르겠고 어 좋은거 같긴하다 엄청 그냥 이거 껴라 안 팻을게 3레벨 주문 하나 더 생겼죠 주문 내쫓긴 뭐야? 화염 마사할래? 화염 마사할래? 화염 마사할래 괜찮은거 같애 난 아 제발 아 제발 좀 야 그만 안해? 아 미치겠네 진짜 문블레이드 힙 보여줘 아 저거 평생 못 보여주겠다 저거 평생 못 보여주겠다 아 그만 나와 진짜 제발 한 번만 봐줘 미치겠어 어... 형, 지금 더럽게 퍼주잖아, 지금 아, 그만 안 나와?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지? 좋은 발상이야 오랜만에 타오르고 있어 오오오오오오오 준 것 같다, 한 명? 어, 여기 짓들었네 어, 아까 아까 안 하던 애 여기 끄져놨었어? 위치도 좋았어 장풍! 어? 됐다, 드디어 됐다 아아, 진짜 귀찮게 하네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지킨 거야, 쟤는? 공포네? 공포 지팡이면 2개야 야, 합치냐? 안 되고요? 아, 뭐야? 여기 또 어디세요? 처음에 왔던 데잖아 나가볼까, 어디? 자,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지? 다음 거 뭐죠? 깨버렸는데, 나? 아,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하라고? 나중에 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길게 했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뵈죠 자, 이브가 뵈죠 오케이 하다